오늘은 안꽃 1일 봄호 새벽에 출장 갔다가 급퇴근을 하게 되면서 안꽃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 날씨 눈부신 거 안꽃도 안녕 안꽃 안녕 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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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카라는 에뛰드 진짜 잘 되지 않아? 나는 진짜 캣스미고 뭐고 다 써봤는데 에뛰드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피어싱을 바꿨어요 오늘은 옷이랑 네일이랑 세트다 초록색깔 반팔 반팔 있으시다고요? 안 궁금해요 왜? 짭처럼 들고 나가네 반쿠야 괜찮아? 여기는 애견 동방카페에요 그치 안구요? 안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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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야 배고파? 나 아까 간식 많이 먹어서 안되는데 오늘 옷이랑 깔맞죠 스테이크 덮밥 명랑 스파게티 리조또 잘 먹겠습니다 이모 먼저 밥 먹을게 어머 바람이 너무 직광으로 오네 아구 어? 누가? 화났다 화났다 표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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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는데? 아구 표정이 화났는데? 아구 표정이 화났는데? 이모 문도 먹을게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아구 안아달래 안아줘야 안주죠 이제 아구 귀여워 이렇게 하는거 하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누나 왜 이렇게 많이 안먹었어? 먹고 있었어 나 다 먹었어 쟤는 입 짧잖아 너무 짧은거 아냐? 양아치 야 야 안 움직여 안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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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안 움직여? 어? 안꺼야 안꺼야 이모 지금 갈라리 샌물이야 왜요 진짜 왜 저래? 좀 걸어야지 왜 안 걸어 저번에도 안그랬는데 추워도 그런가? 추워도 걷기 싫은건가? 안꺼야 너 이렇게 안 버리면 돼지 돼 안꺼야 너 이렇게 안 버리면 돼지 돼 우리의 귀를 왜 죽여요 빡큐 빡큐 맞나? 여기 이렇게 돼있어 짠 안꺼야 안꺼 걔 찌부당했다 어? 이쁘다 뭐 있지? 빡큐도 있고 빡큐도 있고 빡큐 맞춰 석 육신 25분 고마워 너무 잘守지 않음 마지막 집사 다 같이 끝났습니다 잘 너 이거 소스처 맞나? 소스처 오늘은 뭐밖에 안 된다던데 소스처 한번 더 준비해 주소서 오늘 무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